오늘 힌트 걸고, 요리 나오기 동안 힌트 걸고 할 게임은 노래로 말해요입니다. 노래로 말해요. 맞아요,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지금부터 노래 제목과 제시어를 드릴 건데요. 한 분은 제시어를 노래 멜로디에 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팀원분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가고 있어. 바퀴벌레 나오는 기차. 설국에서. 한 남자가. 설국에서. 한 남자. 요새 게임이 좋아. 난 게임하러 갔잖아요. 자, 어느 팀부터? 그럼 내가 먼저 해볼게. 예스, 예스, 예스. 그래, 인물 가지 말자. 인물, 인물 다 똑같이 생겼어. 그냥 하란 대로 해. 그냥 하란 대로 하라고. 노래를 불러야 돼? 그렇지. 오 마이 갓, 노래를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럼 들어가, 들어가. 알아봐, 우리가 다. 우리는 눈만 봐도 알아. 시작.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입으로 노래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 어디 있어, 근데? 어? 야. 알았잖아. 아니, 이걸 왜. 예를 들면 제시 봐봐. 훈민정은 만들었지. 옛날 조선시대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제시, 제시. 이거 아는 노래야? 오빠 언니 보지 마. 시작. 입으로 하면 안 돼. 뭐야, 이거? 아이수 타입? 뭐야. 아이수 타입? 뭐야. 아이수 타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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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두두 노래 알아? 1과 1분 1?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가.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 그 프랑켓슈타인이.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그건 프랑켓슈타인이고. 안 돼. 안 돼?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 아, 진짜 나 이 게임하고 싶었는데. 다른 거 바꿔주면 안 돼요? 자, 미주야 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시작.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비슷한 겸이다. 빙파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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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파니, 빙파니. 나 홀로 있었지. 자이언티. 나 홀로 있었지. 자이언티. 빙파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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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아, 몰라. 어머, 어머, 어머. 저거, 저거 패스. 아니야, 그 패스가 있어. 이 노래 뭐지? 이 노래 뭐지? 음악을, 음악을 좋아해. 음악을 다 좋아해.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어머니. 박정현님? 아닌데. 이견에.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외국인. 모짜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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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이걸 어떻게 맞췄어?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 노래 몰라.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거다. 우리 이거 맨날 부르잖아. 맞아, 맞아. 나을땅에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행복의 아버지. 예, 도구. 몸이 그렇게 구겨지냐. 몸이 그렇게 구겨지냐. 몸이 그렇게 구겨지냐. 곡이 있다. 20cm. 어, 덕권물이? 아, 덕권물이. 작은 때마다 구겨지냐. 동이 들어가냐. 작은 때마다 구겨지냐. 콩이 들어가냐, 콩이 들어가냐, 멍청이들아 콩아저씨? 아, 콩아저씨야? 콩아저씨 10cm 벗고 댄딩? 아, 이거 아니야 10cm의 무식? 자, 보미, 보미 자, 보미, 보미 멍청이들아! 아니야 자, 끝! 콩! 콩이 들어가냐 오, 노재가 너무 잘 맞췄나, 근데 아, 보미 좋냐? 멍청이들아! 아니야, 아니야 갈게요 좋아요, 갑시다 너무 어렵다 고추가 들어갔어 고추가 들어간 제시가 제일 좋아하는 면인데 비태양을 표현한 방법, 라면! 라면 땡! 제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고추? 작게! 그렇지, 근데 그게 밥이야 어, 밥? 어? 잡채데? 어, 잡채데? 라이스가 들어갔어 잡채밥! 잡채밥! 그렇지! 고추 잡고밥! 고추 잡고밥! 아니, 왜 이거? 고추 잡고밥이라니 야, 고추를 잡고밥이라니 전주야 전주야 고추 잡채밥! 고추 잡채밥 고추 잡고밥! 토크가 너무 매워 파이팅! 파이팅! 느낌으로? 느낌으로? 정답 김화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시작! 시작. 다리 떠는 거 봐. 감옥이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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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바기 기적. 조성모 다짐. 영화 제목 들렸어요. 감옥이야기야 감옥에서 딸을 감옥에서 딸을 키웠어. 7번 바기 기적. 기적이 아닙니다. 선물. 오케이. 재미있다. 감옥이야기야. 군대에서 구했어 내 친구를 군대에서 구했어. 라이엔 일병 구하기. 우와. 군대에서. 뭔데. 아 뭔데. 뭐지? 야 뭔데. 아 그 춤 뭔데. 보아 보아.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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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아 우리 보아. 우리. 올림픽 올림픽. 스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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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기관 대표. 스키 점프 점프 점프. 노래를 모르겠네. 영화를 확실히 알겠어. 노래가 뭐야. 스키 점프 점프. 디오 씨 런트. 디오 씨. 디오 씨. 디오 씨. 디오 씨. 아니야. 스키 점프. 스키 점프 점프. 스키 점프 점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진영.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우와. 오케이. 오케이.